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1247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이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제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인은 죽게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죽게 죄를 범하였음이니니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극율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으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으로 오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 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여 주의 큰 극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메대족 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5장 말씀 기억하세요?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메네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여진 글씨를 보게 되었던 그날 그날 밤 그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었죠 그 단일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고 했던 바로 그 다리오 왕 그 첫 해였습니다 그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그 원년에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의 예레미야 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해주신 그 책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멸망 유다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다니엘이 했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가 보내주었던 이 포로로 잡혀갔었던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던 편지도 나오죠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에게 보내주었던 편지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의 글을 예레미야의 예언들을 기록했던 그 바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기록이 예레미야의 예레미야서가 다니엘도 얻을 수 있었고 다니엘이 그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 책을 읽었을까 아마 정세가 급변하는 나라가 망하고 또 여러 정세가 급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보낸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루살렘이 황폐한 그 시기가 70년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다니엘이 1차 포로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70년 후에 이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바벨론 포로 되었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나죠 자 아직 그 70년이 차기 전에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연수가 얼만큼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때가 나왔었죠 표현은 좀 달랐습니다만 한때, 두때, 반때라고 했던 또 230주야라고 했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아니면 또 이 악한 정권이 세력을 잡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황폐함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그랬을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무엇을 하였는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니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거룩한 백성 또 이 거룩한 땅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이 예언을 깨닫게 된 그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3절부터 오늘 읽은 19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같은 걸 보면 예레미야의 기도에도 주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부르지지며 간구하며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몇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연수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이 깨달아 알게 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된 그 이유가 바벨론 나라가 강했기 때문에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유다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다 포로로 끌어가고 국제정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라가 약해서 바벨론 나라가 강해서 힘이 없어서 이런 힘과 권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범죄에 대한 그 재앙을, 이 진노를 더하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던 내용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악한 이 세상의 정권과 나라까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의 섭리와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던 이 포로가 되는 이 일들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는 거죠 어떤 나라가 강해서 어떤 나라가 힘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범죄함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적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정하신 때를 알았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하나님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그 70년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쵸? 아직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이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주시고 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그냥 다니엘이 아 그렇구나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이제 다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유다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다시 바벨론으로 어딥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다 황폐함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움직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 때문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각국으로 흩어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지은 죄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 또 유다 백성 전체가 또 조상들의 그런 아버지 어머니 조상들의 때에 지었던 그런 잘못과 죄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자기 자신이 마치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러한 진노와 징벌을 받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 긍율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그 긍율과 이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절입니까? 9절 말씀 보세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율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기도하죠 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호 없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긍율을 의지하여 함인이다 하나님의 긍율을 그 큰 긍율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돌이켜 주실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시게 될 그때가 다가오는데 이 다니엘의 회개와 다니엘의 간구와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을 돌이켜가게 하시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로 간구했던 이 모습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셔서 돌아갔는데 다시 또 예전에 했던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간다고 한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를 주관하시는 손길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에 가만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특별히 회개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가 되고 또 동참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극률과 용서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까지 계속될 것을 알았을 때에 회개하면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이 기도처럼 주님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또 새로운 그 시작이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 십년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또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